. 고집이 좀 쎄죠. 제가 그게 거의 쎄지는 않는데 다른 얘기는 하고 틀린 얘기는 해도 그 정도인데 그런 고집이 세지 않지 않나요. 여자치고. 사주가. 한다면 하는 성격이고. 또 내 주장이 쪼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집 세다고 말하는 거고 뭔지를 모르겠지만 머리가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뒤늦은 후에 가슴 속에서 뒤늦은 후에 자꾸 뒤늦은 후에 뒤늦은 후에 마음이 자꾸 그러거든요. 누구하고 싸워서 말을 안 하거나 또 그 상대가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만났다든지 지금. 그런 마음이 가슴에서 되게. 이제 뭐 갈팡질팡. 그런 마음 있죠. 딱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뒤늦은 후에 가. 왜 이렇게 막심할 막심할까 딱 그런 마음. 그게 보이세요. 보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죠.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제가. 하.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는 저하고 한 살 차이긴 한데. 오빠는 대학교를 보내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오빠보다 공부도 더 잘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 한 살과 웃음이 돼. 계속 하려. 되게 반대감. 많으셨어요. 제가 너무 속상했죠. 저는 오빠도 오빠보다 공부도 훨씬 더 잘했고. 능력도 더 많고. 훨씬 더 좋은 대학교를 합격을 했는데. 저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그때 또. 제가 사춘기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죠. 그 뒤로 엄마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이십 년 정도 흐르고 나서에. 소식이 엄마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못 됐네. 그건 이제 소원하고 뭐 그런 건 알겠지만. 당신 엄마가 풍족했어 뭐 집안이. 물론 남자 여자 패배를 한 건 잘못됐고 그건 잘못됐지만. 엄마 마음을 들여다보면 좀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그건 못해준 그 마음도 오죽했을까. 딱 그런 생각을 느끼거든요. 근데. 아무리 하가나도 그렇지. 내 엄마인데. 내 부모인데. 그 돌아가신 세월까지. 안 찾아본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본인 마음 알겠지만. 뭐 본인도 어렸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집안일 해가면서 짬짐이 짬짐이 오빠가 비교당해가면서. 고생을 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엄마 생각은 오빠가 잘 돼야지 우리 집안이 일어나 옛날에 엄마들 다 그러셨잖아요. 딱 그런 마음. 또. 니가 똑똑한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오빠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 엄마 마음에서 느껴져요. 대답하시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오빠 보다는 제가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이 집안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도 갖고 있는데. 평소 엄마는 아들 아들. 아들이 최고지. 아들이 당연히. 우리 집에 대의를 이어야 되고. 아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당연히 아들은 챙겨줘야 되는데. 딸은 오빠를 위해서 너가 돈도 좀 보태고 집안 살림도 좀 해야 되고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말은 하셨지만 마음속에 저는 이제 망자를 한 번씩 느껴보거든요. 참 많이 본인이. 많이 좀 못 해준 마음도. 크다 이러시거든 응. 응 그래서 엄마 지금까지 안 보고 사셔놓고 돌아가셨어 어쩌라고 이제 찾아오신 거야. 근데 돌아가신 거 나서부터는 자꾸 어머님이. 꿈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잠깐 저를 그 카드 쳐다보시면서. 한참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겠고. 도대체 엄마가 왜 자꾸 꿈속에 나타나시는지.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 근데 못도 처먹었다. 그 정도 엄마를.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그 정도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그 세월 동안 도망은 왔지만은 물론 싫었으니까 도망은 왔겠지 그래도 내 엄마인데 나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가봤을 것 같을 것 같아 그냥 살면서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셔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만 찾아왔는지 또 꿈에 엄마가 보이니까 왜 보이는 건지. 가슴에서. 엄마가 그랬다는 생각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서. 조금 소원해요. 그냥. 물론 자기가 화가 나서. 뛰쳐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은 그래도 내 엄마가 가셨다는데. 왜 슬픈 마음이 안 생기지. 원래 정이 없나 봐요 본인 성격상에. 아니에요 전 정이 많은데 엄마가. 하지 말고 응. 뭔 말인지는 알겠다고 알겠는데. 그래도. 한자락에 내가 뒤늦은 반성. 내가 한 번 찾아가서. 그냥 엄마 그때 내가 엄마도. 힘들었겠지 엄마 미안했어 엄마도 힘들었지 그랬으면 엄마 당신 엄마가. 웃으면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당신 엄마의 마음이야 내가 지금. 응. 근데 아까 꿈에 나타난다 그랬죠. 한번 물어볼게요. 집이. 이렇게 집이 여기 우책 하나 있고. 밑에 밑에 쪽으로다가 집이 또 조그맣게 그 그 우리가. 그 하나 있고 여기 소바구 같은 이렇게 시골이에요 집이요. 네 저 완전 시골이에요. 그런 그런 집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조금 그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뒷밭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뒷밭이 있어요. 조그맣은 다시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안 보여줬어요. 여기는 전혀. 그냥 엄마 얼굴만 보여줬어요. 네. 잘 들어요. 이게 이제 슬픈 현실인데. 그 뒷밭에 좀 오래된 나무가 좀 있는 것 같아 감나무 같은 약간 비싸게. 예 감나무 중점으로 해서 감나무 하나 있거든요. 눈물 날라간다. 그 감나무 밑을 한번 봐봐 봐요. 응 밑에를 봐봐요. 왜 그러냐면. 응.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대요. 엄마가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셨대요. 너무 미안했대요 진짜요. 응 이거. 학교 못 보내준 그때 내 심정은. 이 가슴이 돌은 냉말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했지만 돌은 냉기분이었대요. 당신이. 당신 나가고 나서. 밥을 많이 못 드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문 소리만 쿵 들려도. 몇 달 오나. 항상 이렇게 맨발로. 뛰쳐나가셨대요. 당신은 그만큼 그리하고 기다렸던 거고. 그래서. 당신 그렇게 보내놓고. 당신 밥 안 드시면서. 밤낮 가르지 않으시면서. 똥살을 더 많이 지었던 것 같아 당신 허리가. 부러질 만큼. 왜냐면 내가 가난해서 내 딸 못 가르친 거 그게 한일스럽고. 그 아이가 뭘 먹고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속이 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감나무 밑에 퍼부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엄마 마음이에요. 내가 너한테 우리 딸 오면 주려고. 아마 모았던 돈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너 목이다. 진짜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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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시면 분명히 너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용돈 받고 뭐 줘면. 언니 생각이 먼저 난 거야. 그러니까 밥을. 드셔도 본인 혼자 드신 게 아니라 당신 밥을 한쪽으로 퍼 놓은 거야. 입은 지금 보이면. 예를 들어서 뭐 고구마를 삶았다. 감자를 삶았다. 당신 걸 하나를 남겨 놓은 거야. 항상 뭐 철철히 뭘 한다 그래야 되잖아. 뭐 동지죽을 뭐 썼다. 그럼 당신 또 올까봐. 어. 그걸 또 한 그릇 하다가. 그냥 이분이 병이 있어 가신 것도 아니고 허무하게. 그냥 이렇게 확 어 뭐 그냥 흑살로 가신 걸로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저한테 그렇게 지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보다 보면 당신 모곤 냉겨놨다. 그리고 미안하고. 보고 싶었는데 내가 죽어서 너를 보는 게. 너무나도 슬프대. 응 그래서 꿈에 그렇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였어 당신한테. 엄마 자꾸. 많이 미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늘 마음속에. 이 그 늘. 늘 마음속에 이 이 불안증 가슴아리 딸에 대한 그 그리움. 아 진짜 눈물 나려고 그러네. 진짜 버스 정보장 앞에서 하염없이 울면서. 내 딸이 내리지 않을까 내 딸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엄마가 그런 세월을 또 차 시간 되면 또 나가서 기다렸다가 아니면 또 들어오시고.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다고 그러십니다. 엄마가. 딸 나 용서해다오. 가난의 죄였던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다음에. 내 딸이 또 딸로 태어난다면 당신이 부잣집에.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안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셔요. 그것도. 많이 미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차가 파보시고 돈 나오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예 긴가민가 저도 알아야 되니깐요 됐죠. 당신 많이 반성하고 사세요 엄마의 엄마가 부자로 잘 살면서. 그냥 오빠 오빠만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라도 잘 가르치 놓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요. 그냥 그냥 뭐 때만만 그라Create Ret guer Against torment. 감사합니다.